여기 뭐야. 그냥 밥 겸 해가지고. 여기서 소주 한 잔 한 번 갈게. 아 소주 한 잔. 누구랑. 그래. 알았어. 계세요.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걸 참 보네. 우와. 이런 것도 인심이 살아야지. 워크맥. 아 이거 옛날에 있던 MP3인데 이거. 옛날에 쓰던 MP3가 있더라고 아이리버. 세상에. 수정같이 아예 저게? 지나가다 그냥 안주보고 들어갔는데. 결혼되었어요. 아이엔논. 아톰. 와 선호봉. 피카츄. 사장님이 나랑 성형이 비슷하지. 오. 그만 보고 주문 좀 하래. 주인. 일단 주인 마음. 좋다. 주인 마음 좋다. 안주 고르는 거 약간 선택장에 있는. 선택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 마음 장땡이에요. 센스 있네. 네. 저한테 안 가르쳐주시고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일단 주인 마음 하나 주시고요. 닭발상 주시겠어요? 그 도시락 이거. 예예. 쌀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소수 한 명 주세요. 네. 아 이게 습관이에요. 그렇다고 뭐 중독은 아니고요. 평소에 그렇게 혼자서 술을 자주 먹지는 않습니다. 3일에 한 번. 혼자 가서. 혼술하는 거야 그러면? 어 밖에서 혼술은 되게 오랜만이었고요. 어머나. 집에서는 뭐. 근데 뭐 우울할 짓을 하시네요.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아니 혼자 왜 술을 마시고 가서. 야 이거 언제쯤 국민학교 다닐 때 하던 것들이네. 우와. 레디 고. 야 이거 1944 이거 진짜 언제쯤. 와 이거 얼마 만에 갈게 보는 거야 이거. 어머나. 야 저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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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옛날 좀 했대. 이렇게 가라야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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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레트로 게임기였습니다. 옛날에 100원 넣고 1시간 하고 이랬지. 그렇지 그렇지. 왠지 그 실력이 있어. 우리는 50원대 시절이에요 50원. 승철이 형이랑 나랑은 10원 5원 이럴 때. 저는 100원. 야 오랜만에 하니까 엄청 좋아서 엄청 재밌네. 소주 뭐. 17년 정도. 어머 어디 갔어. 아. 기다려봐. 기깔나는 것도 내가 보여줍니까. 너무 뜨겁지 않아. 아니야. 짜잔. 그러면서. 어디에 저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야. 주인하시라 이하나. 좋네 어머니하고 아무튼 같은 거 하고. 오오. 아. 벌써 나왔어요? 우와. 겨울에는 골뱅이탕이지. 야 맛있겠다. 오오. 아 골뱅이탕. 원래 골뱅이탕. 제일 신났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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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겠다. 와 잘 먹는다. 나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힐링인데 지금. 아. 제가 콘서트 전에 꼭 저걸 먹어요. 오. 오오. 저. 사리 안 찌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저걸로 해서 예. 무에다가 꽃을. 제거지. 그리고 일단 사리 안 찌잖아요. 그렇죠. 이야. 또 시작해서. 와 대박이다. 대박. 아우. 성공. 아 맛있겠다. 오 좋아. 아 맛있겠어. 안 나오네. 아 아직도 나와야 되는데. 더 끓였어야 되나. 하하하하. 아이고 참. 이야. 나 이 골뱅이가 안 나와요.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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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와.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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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